아로가 댕댕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 바이킹을 만들어줬어요 신나게 바이킹을 타며 논것도 잠시! 바이킹의 리모컨이 사라져버렸어요 과연 댕댕이들은 리모컨을 되찾고 다시 바이킹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? 아로와 로봇 친구들! 코딩랜드 바이킹을 움직여라! 친구들 안녕! 코딩랜드를 지키는 아로예요 오늘은 아로가 댕댕이들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짜잔! 바이킹! 코딩랜드를 더 재미있는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댕댕이들을 불러볼까요? 댕댕어! 우와 바이킹이다! 이 바이킹이 있으면 코딩랜드가 더 재미있어질 거야 어서 타자 멍!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멍! 짜잔! 이 리모컨이 필요하다고! 댕댕이들 모두 탑승했어! 멍! 그럼 바이킹 출발합니다! 우와! 우와! 신난다 멍! 우와! 아로! 정말 고맙다 멍! 이 바이킹의 이름은 댕댕 바이킹으로 정하겠다 멍! 자! 오늘은 여기까지!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! 아로! 더 타고 싶다 멍! 내일도 타면 되지! 잘자 댕댕이들! 히히! 잘자 아로! 내일 꼭 바이킹 탈 거다 멍! 릴라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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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다! 바이킹 타자 멍! 옐로! 바이킹을 작동시켜주라 멍! 어? 그런데 리모컨이 사라졌단 멍! 리모컨이 사라졌다고? 누구냐 멍! 아로가 가져갔냐 멍! 어? 댕댕이들! 무슨 일이야? 흐음... 리모컨이 사라졌다 아로! 바이킹은 이제 못 탄단 멍! 그럼 어떡하지? 아 맞다! 리모컨이 없어도 바이킹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! 어? 무슨 방법? 아로아로 코딩모드 소환! 아로아로 코딩모드 소환! 아 맞다! 아로아! 우아우! 더 스릴 있게 부탁한다 멍! 우아! 역시 아로다! 바이킹은 정말 재밌었단망 앞으로는 아로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단망 아쉽단망 바이킹이 움직인단망 릴라릴라 이거 누르니까 움직인다 릴라릴라 릴라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단망 재밌다 릴라릴라 맞아 릴라는 옛날부터 물건 모으는 걸 좋아했단망 릴라야 그 리모컨 우리 건데 다시 돌려주란망 그리고 같이 바이킹 타자망 그래 니들 거였구나 나는 그냥 누가 버린 장난감인 줄 알았어 미안해 댕댕이들 릴라릴라 리모컨 찾아서 다행이다 아로 없어도 다시 바이킹 탈 수 있단망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릴라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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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댕댕 바이킹의 리모컨은 릴라가 가지고 간 거였어요 릴라가 리모컨을 돌려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릴라랑 댕댕이들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코딩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